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높은 가지에 달린 감을 까치밥으로 남겨둡니다. 가난했어도 더불어 살 줄 알았던 우리네 인정입니다. 베풀고 나누는 마음은 가진 것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. 어느덧 12월 중순입니다. 한 해가 저물어가는 새 밑은 나눔과 베품의 시간입니다. 바쁘게 살다가도 낮고 어두운 곳을 돌아보게 됩니다. 그런데 연말 모금 실적을 가리키는 사랑의 온도탑 눈금이 작년 이맘때의 절반도 안 됩니다. 목표액의 10%도 못 넘겼습니다. 겨우 9.8도입니다. 경기도 안 좋은 데다 최순실 게이트만 온갖 관심이 쏠렸기 때문일 겁니다. 바보야, 문제는 경제야. 1992년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이 내세운 슬로건입니다. 미국인의 심정을 잘 건드려 승리에 한몫했습니다.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자 블룸버그 통신이 이 슬로건을 패러디합니다. 한국 바보들아, 중요한 것은 경제와 부채다. 그래도 12년 전 한국 경제는 훨씬 나았습니다. 지금 성장률은 2%대로 가라앉았고, 가계 부채는 1300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. 노 대통령 탄핵 때 외국 언론은 정치의 불확실성이 북핵 위기보다 심각하다고 했습니다. 지금의 외교 안보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불안정합니다. 그러는 사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역대 제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미 천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. 행정체계는 말당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. 싸늘하게 식은 온정의 냄비는 요동치는 나라가 평상심을 되찾을 때 넘칠 겁니다. 까치밭 같은 이웃사랑도 나태주 시인의 기도처럼 다시 돌아오겠죠. 내가 추운 사람이란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. 앵커 칼럼, 이웃사랑의 온도였습니다. 앵커 칼럼, 이웃사랑의 온도였습니다.